한국국토정보공사 평생을 자연스럽게 해오던 먹는 일이 노화를 만나면 어려워집니다. 음식을 삼키는 게 힘든 고령자일수록 영양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고 하죠.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고령자의 영양돌봄을 고민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걷는 분 만나보려고 합니다. 복지유니온의 장성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유니온의 대표로 있는 장성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어르신들이 영양이 잘 되면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우선 씻고 삼킴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잘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있다면 거의 모든 어르신들의 영양이 좋아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게 되면 또 병원에 입원할 일도 없고 의료비도 감소하겠죠. 어르신들의 영양과 식사를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제공한다면 가족들의 걱정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르신의 영양관리와 식사 제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회적 개협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아직도 그 고령, 노화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그냥 소화가 어려워지고 입맛이 좀 떨어지니까 나이가 들면 음식을 먹는 게 좀 줄어들겠구나.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후두개의 열고 닫힘이 어려워지거나 치아로 잘 씹는 게 어려워지거나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르신들이 살해 들림이 많다 이런 것들은 꼭 어르신이 아닌더라도 이렇게 젊은 분들이 어쩌다가 살해 들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노인이 되면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먹는 게 불편하고 또 괜히 잘못 먹다가 살해 너무 세게 들으면 이것이 또 고통스럽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양 섭취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지금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네. 사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 약 10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 그리고 요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복지시설에서는 급식이다, 식사다 이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만족도도 가장 높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받는 분이 거동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분이신데 이가 없어서 씹지를 못해요. 근데 저희가 도시락을 다 제공을 하지만 이분은 본인이 드실 수 있는 거 막 그냥 밥 말아서 물에 밥을 말아서 그냥 대충 그냥 드시지 반찬은 씹지 못하니까 못 드시고 고기 반찬을 드려도 드실 수 없는 드려도 드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맞춰서 드리는 게 좀 형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요양원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식사를 못하고 스스로 튜브라 그래서 콧줄, 일병 콧줄을 그러죠. 거기서 콧줄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콧줄 식사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인식이 있는 분들은 우울증이 오고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식사도 못하는구나. 너무 서글픈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치매로 이어지면 또 치매에 놓인 분들은 이게 너무 보기 흉하고 뭔가 거쭤장스러우니까 자꾸 이거 콧줄 있는 걸 뜯으려고 하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는 아, 이거 못 듣게 하려면 또 손을 또 이렇게 뭐 본인은 이게 좀 이렇게 뭐 구족한 게 손을 묶어놓는다든지 장갑을 끼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 그러면 또 이거를 또 보호자들이 이거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야, 이게 우리 참 이게 그 민원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도시락을 드렸는데 도시락을 잘 안 드시면 그냥 보통은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잘 안 드시네. 이거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못 드시는 거다. 이게 지금 어떤 불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불편들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좀 호소를 하면 좋은데 제가 복지관에서 이제 그런 식사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경제적 취약한 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감수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불편하니까 이런 서비스가 나에게 맞춤형으로 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내가 감수하고 그냥 불편하지만 불편한 대로 식사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이거를 뭐 다 그냥 잘 감수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이게 현장인데 복지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서 이게 서비스의 질이 계속 발전된다기보다는 양쪽 서비스만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여유가 있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그냥 공급하는 것 그렇죠. 이 정도만 생각하신다는 거죠.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약간 당뇨에 맞춤한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치아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런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서비스가 계속 제공돼도 안 제공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성질환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런 만성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영양 간편식 지원사업 이런 시험사업술도 있었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투자 그런 서비스 바우처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노인 영양관리와 식사 서비스를 같이 이렇게 좀 진행하는 것들이 지금 새로 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까지는 좀 우리가 그랬다고 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영양관리 그리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들은 또 많이 또 이렇게 복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음식 섭취 어려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씹고 삼킴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지금 임플란트나 이런 거 많이 하셔가지고 씹는 거는 그나마 좀 많이 좀 보편적으로는 많이 좀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취약계층이나 임플란트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잇몸인 분들 경우가 씹는 게 아예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좀 있고요. 뭐 노인이 되면 전부 다 근손실이 온다고 하는데 후두개도 근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두개가 기도를 열고 닫고를 잘해야 되는데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는 속도보다 후두개가 기도를 닫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근육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힘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속도 밸런스가 안 맞아서 나오는 이제 삼킴의 문제.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흡인성 폐렴으로 이제 계속 폐렴 자꾸 걸린다든지 음식물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기도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도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폐렴이 자꾸 걸리고 좀 요새 어르신들이 기도 질식한다. 똑같은 거 잘못 드시면은 이렇게 막 갑자기 막혀가지고 돌아가신다. 이런 것들은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좀 삼킴의 힘이 없다 보니까 그 음식물 특히나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쌀이 이제 막 죽을 만들면 품기가 좀 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식도 입구에 막 붙어가지고 입안에 막 붙어가지고 식도 입구를 좀 좁게 하고 질식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좀 높아지고 크게 기도 쪽을 막으면 질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노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뭐 이게 참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뭐 지금 100세 시대로 이제 우리가 간다는데 일정 부분에 뭐 근육의 손실이라든지 노화로 인한 작동들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의 어떤 그런 뭐 씻고 삼킴의 어려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인 복지시설에도 영양을 전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도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그 노인 요양원이라든지 이제 복지관에 보면 영양사도 특히 이제 50인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들이 다 있고 이렇게 뭐 조리사도 있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영양사들의 교육부터 보면 이렇게 노인들에 대한 뭐 영양이라든지 노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된다라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현장에 오는 이제 영양사들은 주로 이제 급식을 주로 이제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사정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걸 떠나서 어떻게 급식을 잘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위생 안전 뭐 식단 뭐 이런 중심으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갔는지 이런 게 더 중심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또 더 안타까운 거는 50인 미만 시설은 그나마 그런 영양사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규모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고사하고 아주 기본적인 위생 안전에도 좀 취약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의 고령자들 영양 돌봄을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보신 거예요? 네. 뭐 저도 뭐 처음부터 이거는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노인복지가 비교적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크고 체계적으로 잘 되는 시스템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는 크게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고 이렇게 조리사도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소규모 시설에서 이제 제가 시설적으로 근무를 할 때인데 노인,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식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식단도 짜야 되고 또 전문 업체로부터 식재료도 공급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조리사들이 조리를 해서 주면 너무 좋겠지만 현장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를 뽑았는데 밥할 사람이 없어서 직원이 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복지사로 취직했는데 밥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TO가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저도 밥을 하고 이런 현장에 제가 근무를 좀 했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다. 이게 역량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인력 배치도 안 돼 있고 또 이거에 대한 가이드도 정확한 가이드가 이런 지침이 없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도적인 변화는 쉽게 된 것이 아니니까 어떤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제가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쪽에 좀 더 깊게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가 아니라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여기서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듣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풀의 연주 사시장춘. 한국음악창작소 풀의 연주 사시장춘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고령자 영양 돌봄을 위해 고민하는 기업 복지유니온의 장성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까운 어르신들 중에 이런 영양이 어려운 이런 분이 계세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당뇨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장기 요양 등급도 받아서 요양기간 주간보셨다 이런 데도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 또 돌아가실까 했는데 바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잘 이런 것들을 좀 소포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책임, 개인이 또 할 수 없을 때는 또 그 가족의 책임, 또 그 가족이 또 그거를 잘 못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가족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잘 못 챙겨드리고 보낼 수밖에 없는. 죄책감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또 마음의 또 어떤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벽에 부딪혔을 때 그래 내가 사회복지사인데 난 사회복지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제가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생각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좀 있었죠. 그 부분이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이제 그만하시고 기업을 만드신 거죠.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기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는 게 자본도 없이 이렇게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부터 어렵잖아요. 시작부터 많이 어렵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좀 저의가 이런 뜻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과거에 잠깐 일을 했었던 코미앤 복지연구소라는 저희 연구소장님께서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길을 좀 열어주셨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아마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한 건 아니고 그럼 코미앤 복지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도 받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 그 소장님께서 원래 이제 처음에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주시면서 저에게 좀 잘 사업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더 북돋아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저의 어떤 이런 의지 비전 이런 것들에 같이 이제 공감해 주시고 우리 사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초반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고령 친화식품을 많이 만드셨는데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령 친화식품 이렇게 들으면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고령 친화식품 KS 기준도 만들어지고 고령 친화 우수식품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부드러움. 이제 이로 씹느냐 잇몸으로 씹느냐 혀로 씹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단계가 구분되고 또 영양소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10% 이상 이렇게 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이렇게 제품 지정이 되기도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2013년도에 사실은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이죠. 이제 이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요양원에서 이제 콧줄 꽂고 있었던 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거 콧줄을 뽑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만든 게 연화도음식이라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연화도음식. 그러니까 연화라는 거는 삼키다라는 얘기예요. 삼킬 연자에 아래하자. 밑으로 이제 삼켜서 내린다라는 그런 한자어로 해서 연화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연화도음식 어떻게 하면 삼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식품을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R&D 좀 지원금을 받고 한양대학교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좀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출시해서 물론 이제 아주 중증인 분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경증이지만 대안이 없어서 콧줄을 꽂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양원에.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연화도음식이라는 거를 출시했고요. 2014년에.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 복지관에 보면 이제 경로식당 같은데 전부 다 복지관 휴관하고 이런 뭐 무료급식 이렇게 그 식사하시던 분들이 복지관에서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뭐 일주일 칠씩 이제 대체식이라고 해서 HMR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복지관에서 전달을 해 주는데요. 그 HMR들이 우리 간편식으로 나온 거죠. 그 예를 들면은 간편식의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염분이 조금 높다든지 좀 굉장히 물리죠. 좀 너무 이렇게 좀 질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거의 한 코로나 기간 동안 2년간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저염식을 좀 하는 것이 몸에 좋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일반 성인들을 위한 간편식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한 나트륨을 좀 낮춘 이런 HMR 구글 저희가 또 출시를 해서 공급을 하고 또 이제 뭐 나물, 냉동, 나물밥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공급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연화식을 만든 것도 그렇지만 이게 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개념보다 필요로 하는 어떤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좀 이런 필요한 분들에게 좀 적절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적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엄청난 기술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연화도음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죽처럼 좀 묽고 삼키기 좋은 것일까? 그거보다 식감이 더 있을까? 아니면 그 연화도음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맛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을까? 왜냐하면 뭐랄까요? 우리가 도음식, 간편식 이런 거 생각하면 미숫가루처럼 어떤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게 떠오르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뭘 드실 때 맛도 좀 느끼고 싶으시고 식감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러실 것 같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연화도음식, 연화식이다, 연화곤란자를 위한 식사다 이랬을 때 좀 세계적으로 세 가지 기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드럽고 두 번째는 점성이라고 하는데요. 숟가락으로 죽을 이렇게 만약에 떴다. 죽 중에 어떤 죽은 딱 숟가락을 뜨고 입에다 딱 올려놓으면 흩어지는 거죠. 바로 그 혀 위에서 물이 많으면 흩어지고 어르신들 병원이나 유형을 보면 떠들이면 자꾸 흘리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음식에 점성이 없어서 보니까 이 음식이 예를 들면 형태를 딱 숟가락으로 떴으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흘리니까 입 밖으로도 흐르고 이 안에서도 흐르고 그래서 이제 못 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점성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들끼리 음식이 다 뭉쳐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힘든 기술인데요. 자기들끼리는 뭉쳐있지만 입 안에 다른 거에는 묻어나면 안 되는 죽 중에 우리도 일반적으로 죽을 먹을 때 좀 이렇게 풀기가 많이 나는 죽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풀기가 나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입 천장에 뭐가 남아요. 붙어요. 단여감이 붙어요. 죽을 먹으면. 그런데 그게 이 천장에만 붙는 게 아니라 그 삼키는 과정에서 식도 입구에 있는 인두기라고 하는 곳에도 다 묻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묻어있다가 기도 질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또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삼킨 것 같은데도 다 삼킨 것 같지 않고 자꾸만 뭐가 남아있는 것 같은 남아있는 잔여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부착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부착성은 놔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잘 뭉쳐있고 입 안이나 또 이런 인두기나 이런 데는 묻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가 계속적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개발 또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고령체다시프 연구소 소장님이 또 일본에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일본에서 박사하시고 고령체 하다가 오신 또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또 제품을 좀 이렇게 고도화시키고 또 일본에 있는 이제 메디크로푸드 기업과도 저희가 기술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품의 안정성 부분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또 이렇게 좀 실온 보관이냐 또 냉장 보관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저희가 그런 것도 실온 보관을 하면서도 드시기 편하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제품 자체도 대기업 계열사에서 좀 어떻게 보면 동반 성장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해주고 있고요. 뭐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맛도 저희가 다양하게 계속 출시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표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사회 전체가 좀 어떤 도움을 줘야 될 텐데 정책적으로라도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저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저희가 2014년에 연화도음식을 출시했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유는 첫 번째 인식이 별로 아직 없고요. 아까도 처음 얘기 드렸지만 이런 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서비스의 질이 낮더라도 주는 사람과 공급받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감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어떤 노인의 특히나 이제 식사가 취약한 노인에 대한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분들에 대한 삶의 어떤 질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선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좀 위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뭐 급식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잘 제공이 되면 그것보다 들척한 분들은 당연히 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뭐 좀 어떻게 보면 소수이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서비스 또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 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고령자의 그 영향 돌봄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 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음식도 어떤 종류가 더 필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앞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제 제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령치나 식품에 관심을 갖고 일단 기업들의 좀 참여들이 지금 이제 좀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면 시장도 생겨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우리 사회 노인분들은 많은 거를 감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께도 이제 같이 살지 않지만 전화해보면 어떻게 뭐 먹을 거 있냐고 그러면 아 먹을 거 있다고 충분하다고 그런데 막상 가서 냉장고에 오면 먹을 게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알아서 뭐 가족들이 알아서 영양관리해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식사를 가져다 주는 걸로 끝났어요. 이분이 뭐 잘 먹는지 이것이 이분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까지를 잘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우리 사회가 실제 이분이 사는 환경이 어떤지 이분이 그냥 밀키트 같은 걸 줬을 때 해먹을 수 있는 구조인 건지 아닌지 또 냉장고를 열었을 때 냉장고에 진짜 막 유통기한 다 지나가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막 쌓여 있는지 아닌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누군가가 이제 좀 관리를 해주고 1인 가구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런 분들의 관리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식사 제공까지의 어떤 이런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또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 아니면 요새 장기요양보험이나 우리가 사회보험도 있잖아요. 이런 보험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관리를 좀 하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이게 하나의 복지서비스만 자꾸 늘어나서 국가가 더 재정이 좀 어렵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의료비가 줄어들고 국가 재정에는 플러스가 되고 또 가족들이 정말 얼마나 국가가 이렇게 우리 부모에 대한 역량을 관리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도 스스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이제 유사업을 하면서 알았는데 노인이 되면은 이제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갈증을 잘 못 느끼고 배고픔도 잘 못 느낀대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더욱이나 이런 정서적으로 외롭고 하다 보니까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가까이 저희 아버지도 지금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노인인데 식사를 제때 잘 안 챙겨 드시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다 이제 만성질환자 분들인데 식사를 잘 안 챙겨 드셨을 때 몸은 더 나빠지고 병원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이 되는 건데 좀 어르신들께서 좀 스스로 이렇게 새끼를 잘 챙겨 드시려고 하는 노력 또 이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하루에 적당히 하루에 7잔 8잔 이렇게 챙겨 드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본인의 건강에 좋고 또 가족들에게도 걱정과 염려를 끼쳐주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의료비지출을 좀 앓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뭐 그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건강이 사회의 건강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여러 가지 해주셨어요. 오늘 국악방송 청취자분들 지금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악방송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좀 청취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잘 드시고 또 운동도 잘 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는 이제 공공급식 서비스 중에 회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일부러라도 회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러라도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모임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그런 노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복지유니온의 장성호 대표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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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